감식 센터로 가면 이름표 유전자 감식을 해 줄 겁니다. 남매로 확인되면 회장님의 어마어마한 유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매가 아닌 사람들은 친 남매를 찾아서 그들을 없애버리고 그 이름표 두 장을 가지고 유전자 감식 센터로 가서 두 장을 올려놓으시네요. 오늘이야! 바로 오늘이야! 그러면 이거를 마음대로 깰 수가 없는 거네. 누가 남매지? 내 남매지? 내 남매지? 아 정말! 이 룸을 다 찾아야 돼요? 어디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일단 빨리 찾는 걸로 오르골 오르골 보물상자 그리고 남녀의 그림 밖에 없었는데 오르고 아! 보물상자 찾으면 되는 거구나! 보물상자! 보물상자죠! 상자가 있는 거죠, 방에 들어가면? 이런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알았어요! 정국오빠 힘내세요! 어디서 가! 바랍길 바라며! 이것도 없습니다! 보물상자 아니에요? 갔다 왔어요? 네! 네! 뭐 있냐? 없어요! 아니! 정국이 넌 뭘 알 거 아냐? 본 게 뭐야? 없어, 본 게요! 없어, 가네? 형, 뭐 스케치북 같은 거 어디에? 봤다고 그러는데요? 알아가? 형, 뭘 본 거예요? 형, 얘기 좀 해줘요! 아니야, 진짜! 아니, 무슨 스케치북을 봐! 형, 두 개 다 봤으면 하나는 지금 일단 내려가자! 일단 내려가자! 뭐야? 뭐야? 나 지금 찾았네 너 못 찾지 못해 나 지금 찾았어 어? 선율 중소 어? 어머니 오 형 여자? 여성 한 번 또 찾아야 돼? 어머니가 여기지 아빠 한 번 이렇게 한 번 찾아야지 이거였어 이거였네 이거 저 모르겠어 이거였네 지금 상자 많아서 보다가 딱 이거 봤어 일단 해보면 알고 있어요 어머니가 오 형이에요 나 머리가 모르겠다 저요? 저 얘기해야 돼요? 아니 뭐야 괜찮아요 그거 공개 안 하겠다 아 여보세요 인터넷 시절은 다 포는데 아 이제 찾고 계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혈액형은 뭐라고요? 그걸 말 안 하세요 아 저도 이번에 꼭 성공하고 싶어요 남자를 찾고 아 그건 알겠는데요 혈액형을 얘기해보라니까요 너무 쉽게 가려고 하지 마세요 아 뭐 쉽게 가려고 하고 혈액형 가려고 했는데 뭐 이렇게 어? 오 형이 영잔데 그러니까 그런 확률을 찾는 거지 오 형에서 뭐가 나올 수 있냐 없냐지 근데 오 형은 다 나올 수 있잖아 그치 다 나올 수 있잖아 오 형은 아 아 아 역시 물 사먹어야 되는 거죠 얼마 가나요? 세 원이요 천 원이요 천 원이요 천 원이요 아이 저 한 거 먹을게요 끊이세요 네 그렇죠 어후 Señor 이리 와요 오빠